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잠깐 잠깐 애들이 또 있을거야 어딘가에 어... 여기 여기 경찰서야? 연구소가 아니라? 아 여기가 아닌가 본데? 여기 여기가 아닌게 왜? 야 야 아 여기 여기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기도 해요 프리즈다 프리즈야 빌어 갖고 왔어 흥믹 인프레스입 바트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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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가 되게 좋은 애가 이 프리즈는 모모 싸우는 애가 아니 그니까 악당중에 모모 싸우는 애는 정말 별로 없는거 같애 와 머리로 싸우는 애가 이게 그니까 캐릭터가 되게 많아 그... 베트맨이잖아 어 왜께냐 왜께냐 비쥬 그녀는 내 집 이렇게 나와 네 여행 dry 음 넌 이렇게 말하지 않게 프리즈 아 내 믿고 너 내가 너희로 trazer 너라 혹은 너라 죽을 죽을 으으으으읐 으으으으으으으읍 싸워야돼? 마알라 어디, 걸 데 없냐? 걸 데, 걸 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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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걸어! cos을 다 걸어 아, 저거 안 낀지는데? 저거 목걸이ний? 엘려놨어, 다 목걸이가 엘려놨어요, 지금 아우, 안 깨져! 너 어딨냐? 너 어디갔지? 아, 저기있다. 수트 원격 측정, 열 신호 추적 중. 열 신호? 얘가 뭐라고 했는지 못들어왔는데, 오라클이 뭐라고 했어요? 어? 오라클이 뭐라고 했지? 나 못들었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얘는 아내를 되게 사랑하나보다 가서 아내 조각상을 군데군데에 만들어 놨어요 요오옆? 야! 야야야야 수트, 수트 어떻게? 아 저 열 추적 어쩌구 뭘 하라고했는데 그걸 못 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수트 가르쳐기 혼란장씨 이거 가는건가? 오 오케 아자아 오오 안돼안돼 뭔가 뭔가 터진다 뭔가 터진다 뭔가 터진다 어 그럴줄않어 뭔가 방어..실드가 아..어어어 오오오 오오 아 발각때면 그걸 못하네요 아 확인 불가상태에서 해야 되는구나 아 나이스 아 나 어떻게 발견을 안하는거야 어 아야야야야야 야 어딨는지 아 자 시야 시야 아 저기서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해야될지 알겠다 오케오케오케 대충 감 잡았어요 아 아야야 이거 이거 짤로 꽝 오케 여기서 어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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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봐 자 아 나 ко 아 아 이렇게 자 아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구나 오케이x2 야..정말 치사하게 싸운다 베트남 정말 약한거 같아 오오오오!!! 에너지 x3 아..에 이씨... 겁나 세네 너 깨먹어 자 주자 다시 솟구요 아니 아니 여기 솟구 아니 이게 아니라 야 야 이거 아니 이걸 열어 야 아니 야 열라고 아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거구나 맞나? 이게 안 열려요 어우 얼음을 꽉 채웠구나 얼음을 꽉 채워놨어 와 얼음을 꽉 채워놨어 지금 아 뭐야 뭐야 어이 시야가 왜이래 자 송전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오오 에너지가 없으면 없나 돼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죽으시죠? 오오오오오! 자아 오케이 자아 또 또 때려 때려 으자아 오케이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몰래 뒤로 Qué 가?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C 쑥 근데 갓 팀 수법도 안 통한다고 하는 거 아냐? 오오 오오오오오 근데 DS 태크타원도 안 통하는 거 아냐? 야 이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은 통하지 않네 오오오 오오 안돼 안돼 아아아 이 같은 방법으로 안돼 와 뒤에서 하는것도 안되지 탑 야 글라이드 공격도 해야되고 그래야되나 본데 올라갈데가 없는데 오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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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나 참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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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즈 각가지 여길 오케이 여길 여길 이따가 원격으로 치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오케이! 오케이! 자 피하구요 같은 방법으로 통하잖아 야 난간을 얼려버리네? 아 저런! 말도 안되는 놈을 봤나 어디있냐? 어디있냐? 야 거기 거기 거기! 그렇지! 오케이! 아 자! 아 자! 아 자! 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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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은 방법은 절대 안통해요 미치겠다 진짜 다 올려버려 다 올려버려 와 난간을 다 없애버리는데? 난간을 다 없애버리는데? 야 난간을 다 없애버려 오 난간 다 없앴어 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지? 어어 제 쪽으로 아이 제 쪽으로 피하고 이번엔 이거? 전자석 전자석 저걸 사용해보자 이번엔 좋아 야 야 이번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냐? 어 저기도 전자석있다 저기도 자석있어요 저기 자 자 내려가고 야 정말로 오랫동안 싸우는구나 이 자식 어딨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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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딩으로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글라이딩으로 아 내가 아 내가 왔다갔다한 그 자리만 왔다갔다하면서 얘가 그 죽이는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자 자 셀프타 빨리빨리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야 전자석 저기도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아 이것도 얼렸네 씨 이 자석도 이 전자석도 얼렸네 뭐 어떻게 또 할 방법이 있나 아 젤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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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내 발자국을 따라서 온다면은 여기 이쯤에다 젤폭탄 흘리구요 하나 더 체계 다해 한방에 빵 먹지 parach 장 назв vir кус 쎅 이른네 둘 emen heed Avatar down owned 어디 건넝 somebody 보시 에이 치사 빠싸 치사 빠싸 진짜 이씨 에이 치사하누 어어 전자 아 쟤가 날 찾는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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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찾으면 여기 숨어야죠 여기 또 어떻게 벽 어떻게 해야되지 방법이 생각이 안나는데 한 두번 더 해야될거 같은데 내가 위로를 지금 못올라가서 날라서 어떻게 하는걸 지금 못해 다 얼려져있죠 어 배트 컴퓨터? 왜? 어 약점 내용 어 구조적 결합 아아 아아아아 저 이걸 이렇게 오케이 이걸 했구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아아아 둘발사기로 이거 했고 어 되게 왔네 어 네? 이거 했구요 일단 이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이게 가장 쉬울거 같애 일단 저쪽에서 제폭탄으로 제폭탄으로 일로 왔을때 제폭탄으로 온다 잘해야돼 온다 내 발자국을 그대로 오 나 이쪽에 있어 이쪽 이쪽으로 와 쟤 쟤 쟤 뭐지 오오 왜 안 걷야 한 베리다? 왜 안들부더라 viene. 으로도 중심하지! 어이거는 그는 그냥 싸우고 싶어. 그는 너무 강한 것 같다. 오케이. 다다가 준비되어. 이제 들어가자. 이리 와봐 자 이걸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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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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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자 좋아요 두 번째 성공 자 이번엔 야 나 여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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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글라이드킥 성공했어요 이러면 아까 한거 그거에서 자 가장 쉬운거 빨리 또 한 번 더 하고 어 와라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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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구요 날개 얼어서 못 날아야지 활강이 안 돼요 강한 공격 강한 강한 공격 으쌰 자아 이번에는 난강 공격 예스 난강 공격 어 난강 공격이 안되네 어 난강 공격이 안되네 손긁 찜 아이 ativa 그 steak 다운 이리와 열수석을 따라서 오겠지 이번엔 여기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한방이에요 마지막 한방 어..잠깐만 마지막 한방을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게 어..구조석 결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면 움직임을 봉사할 수 있다는데 여긴데 음..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야 야 이거 구조석 결함이 있는 데서 했는데 안 되네 마지막 한방인데 한방 저거 말고 잠만 구조석 결함 말고 또 딴 거 있나 음.. 아 이거 했고 했고 이거 뭐지 높..발판 높은 발판 아래에 아 근데 저거 다 얼었잖아 난간잡기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요 이거 하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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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일루와 을 일루와 일루와 일루아 이쪽으로와 오케이 자 잘 정준해서 딱 내려왔을때 지금이니?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뭐야 때리면 되는거야 이렇게 어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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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find Nora she's all I have left 아... 쟤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와... 또 가져갔어 너 때문에 오는거 아니야? 이 바보탱아 두고있었는데 내가 도와줄게 제가 새로운 프로젝타일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너가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믿을게, 빅터 내가 너라 찾을게 급속냉동기 어... 물을 얼리거나 있어도 저걸 물약화 시킬대 오케이 너라 프리즈 너라 프리즈 너라 프리즈 불분명 불분명 아... 냉동보건기 과학자 피터프리 영원한 사랑을 찾았다 아... 아... 아하 열감지 무력화 충격화 방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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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단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까? 아니아니 방탄장갑? 타이밍 히히히히 칫 좋아요 가볼까? 여기에서 나가야되는데 일단 잠깐 어디..어디로 나갔다? 이리로 나갔나? 아니 아니 여기 아닌데? 어디..어디로 나가야되지? 야 여기 나가야되잖아? 야 나가는 길을 얼려버리면 어떡해? 야! 파열되어 새는 파이프 어디..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만 어.. 하하하하 이쪽으로 가는거겠죠? 오케이! 자 조커한테 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나는 스토리 모드가 꽤 많이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략..한.. 오늘 시작할때 보니까 어.. 12% 했더라구요 잠시만요.. .. .. .. .. .. .. .. ..